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소득 40%를 젊은 세대들 10, 30세대가 앞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그런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해야 될 그런 부담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청 가운데서 또 생산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자산을 좀 많이 가진 자산과 계층에 대한 그런 과세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병호TV에서 좀 자주 다뤘는데 오늘 대학에 계신 한 분이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자기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한 40%까지 여러분들 세금이나 준조세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네요. 아주 귀한 자료네요. 이 환영대학에 계시는 전영준 교수께서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가지고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을 추산했네요. 세대별로 얼마나 여러분들 돈을 부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재의 재정정책의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젊은 세대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13.3%는 어디에 투입되는가 하니까 공적연금의 4.2% 기초연금의 2.3% 건강보험의 4.0% 장기요양급여의 2.3% 기초생활보장급여의 0.5% 이게 다 대부분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거죠. 이 대부분의 부담이 한국의 중산층과 젊은 세대와 자산가들 함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표를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생산계층에 대한 조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 조세부담을 상항조정해서 세대별로 순조세부담을 계산했더니 현재 세대보다 미래세대 고연령층보다 청년 및 유년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세대가 속한 미래세대는 자기 전 생애소득의 20%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20%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20%를 더 부담해 가지고 자기가 벌 수 있는 전체 생애 전체를 통해서 100원을 벌게 되면 100원 가운데 40%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에 인구 구성비를 가진 통계를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대는 자기 생애소득의 한 20% 정도를 부담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2030세대는 40%까지 부담해야 된다. 전 생애를 통해서 1만 원을 벌게 되면 4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다음 이야기가 한국은 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현재 같은 그런 사업 환경 속에서는 좋은 기업이 나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수준으로 우리가 영세기업 들이 많죠 자영업이나 이런 비중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고 이 정보를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다 알 거라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전체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이제 계론을 늦추고 그다음에 출산율을 낮추고 하는 그런 다 요인에 기여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자산가들한테 돈을 많이 때리겠죠 자산가들한테 자산가들이 가운데서 이제 한국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국가 사이에 세금을 두고 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은 세금 부담을 계속 낮춰주는 것이고 특히 상속세하고 정려세 부담을 현저하게 낮춰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을 유인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잖아요 물론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또 우리보다 좀 높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바로 엊그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경제신문이냐가 좀 이렇게 냉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싱가포르로 가는 겁니다. 상속세 없는 천국 정려세 없는 천국 연평균 250개 현지법이 설립되는데 그 가운데 한국에 자산가들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징벌적 상속제도의 뜻 기업인 자산가 싱가포르형 1월 29일자 여러분들 기사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벌어진 것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싱가포르로 현지 출장을 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 2013년에 회사를 팔고 돈을 벌어왔는데 10년 만에 자산이 두 배로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년이니까 두 배 뛰니까 그렇게 잘한 투자는 아니죠. 두 배는 충분히 뛸 수가 있는 거죠. 상속정려세가 없는 겁니다. 싱가포르도 오래 안 됐네요. 2008년도에 상속정려세를 없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상속정려세 50% 대주주는 60% 양도소득세 싱가포르형 한국 20% 배당소득세 싱가포르형 한국 15.4% 그리고 여기다가 배당세를 내고 그다음 또 그걸 모아 가지고 금융종합소득을 또 때리지 않습니까 아마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50-60% 정도는 다 돈을 세금으로 낼 겁니다. 조세 및 주인조세 부담이 소득세 6%에 45%를 때리지만 건강보험이라는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50-60% 이런 돈을 낼 겁니다. 법인세 다 체제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자국중심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걸 하려면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건 또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생산계층들은 계속 바깥으로 여러분들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딱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이 밑에 물론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금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적당히 5%나 10%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50-60% 빼앗거나 이건 나라가 아니고 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한 5-60% 될 겁니다. 100원 벌면 50-60원 정도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더 커지겠죠. 앞으로 사람들이 못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줄이를 트는데 뭐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조선 말기에 보면 버나드 비숍이라는 그런 영국의 여류학자가 한반도를 여러분들 유행하고 나서 남긴 책이 아주 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보게 되면 조선 남자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일단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게 되면 조선 남자들이 굉장히 활달한데 왜 이런 국내는 그렇게 무력할까 그거를 버나드 비숍 여사가 잘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냥 원님들이 다 수탈하니까 돈 벌게 되면 그냥 떡기니까 그냥 노는 게 땅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나게 되면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자기가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버나드 비숍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 민족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길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이렇게 소위 선거 사기라는 것이 제도화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수탈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약탈하겠죠 법의 이름으로 제도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찬반양론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이 선거를 바로 세워서 세금 부담을 좀 넓게 얕게 그렇게 해서 생산활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좀 나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드린 한양대학교 경계학과의 교수님이 다음 세대가 생애소득의 전부의 40%를 모으죠 현재의 그런 의료제도나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고 동시에 많은 그런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싱가폴로고 뭡니까 그렇게 이민을 택하는 상속정려실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두 가지가 다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